영국 범잉홈 카나반 쇼 박람회장 첫째 날 입장합니다 웰컴 투 NEC 아직 개장 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직 개장 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동남회장 안에 들어왔는데 뭔가 카나반 쇼에 대한 홍보 책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동남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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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rag원 글로샵 카라반, 코치맨 여기는 글로샵 부스, 스위프트 코치맨 엘디스 카라반 등 사이트도 신기한 거고, 구경 영국 카라반 수에도 큰 하우스가 나왔습니다 아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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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또 Cartiped cnm 양념 가득 마이 같이 둘째 날 휴식 먹으러 왔습니다 멜로봇 칼국수 캣고 이게 진짜 맛있네요 멜론뿔 멜론뿔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소요디 이게 마스크 면이 없네 방라메 둘째 날 방라메 둘째 날 오늘은 아직 오픈 전인데 파트너십 명차를 만들어줘서 한 30분 정도 일찍 들어왔어요 아직 영국 사람들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젠날 공항 가기 전에 잠깐 옥스포드에 들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불을 꺼 놓은 것 같아요. 문을 닫은 것 같아요. 저집은 문을 닫았네. 문을 닫은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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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닫아주셔서 손라인다.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. 한 번이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. 손을 닫고 있어요. 비가에는 문을 닫고 있어요. 문을 닫고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